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성비 좋은 차 모아서 또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차가 가성비가 좋은지 아무래도 또 저렴한 차량, 그중에서 튼튼하고 장고자 없는 차량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국산차연련보증업체 굿모닝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400만원대, 그리고 700만원대도 한 두 대 정도 볼게요. 자 지금부터 SUV 그리고 세단 중에서 정말 좋은 차, 연비가 잘 나오고 15키로 정도 나오는 차량들, 정말 괴물급 연비를 자랑하는 그런 차량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차량 현재 지금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클리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추천드릴게요. 총 15대 정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좀 빨리 말을 할게요. 자 첫번째 모델, 479만원입니다. 479만원. 13년형이에요. 그리고 13만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안탔죠? 자 투싼입니다. 투싼 IX 그리고 스페셜팩 등급이죠. 자 전동주비 옵션. 자 여기 보시면 버튼시동, 그리고 내비후방카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시트가 있어요. 자 트렁크는 굉장히 또 넓은 편이고, 자 트레이드는 대략 70% 남았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 있고요. 자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경사로 방지 핸들여선. 자 현재 지금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 다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매연 3% 그리고 뒤쪽에 두 군데 수리가 있었어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미세늬이 없었고요. 괜찮죠?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요. 어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자 SM5 노바예요. 근데 준준형이고 자 그리고 디젤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 470만원. 일단 너무 싸죠? 470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차 출퇴근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히죠? 연비 자체가 15키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쭉쭉 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시트 조수석 깨끗합니다. 성능 정보 볼게요. 자 미세늬이 없죠? 이런 차 어떤가요? 어설픈 휘발유 타는 것보다 이렇게 경유차 타시면 좋죠. 외연 3% 렌트 있음. 하지만 교환이 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군데 있어요. 수리만 한 거예요.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은 여기 크로스 컨트롤 기능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킹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열선 시트, 전동 시트, 하이패스. 자 그리고 뭐 BSW라고 축후방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자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스마트키. 깨끗하고 좋은 차. 470 싸지 않나요? 16년형입니다. 연식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에는 말리브입니다. 자 이 차량 460만원. 너무 싸죠? 자 엘티 프리미엄 팩이에요. 그리고 검정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G색입니다. 타이어는 대략 한 70% 남았습니다. 자 이 모델 또 추천을 드릴게요. 볼게요. 성능 점검. 자 미세눈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다만 교환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상처 있습니다. 자 매운 2% 렌트 있음. 일단은 매운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트레이더 한 70% 남았죠? 자 엔진 룸 깨끗하고 썰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하이패스, 버튼 시동, 마이링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카본으로 예쁘게 장식, 인테리어 되어 있고,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옵션이 들어가고, 시트가 굉장히 놀랄 정도로 뒷좌석이 너무 깨끗합니다. 거의 안 썼죠? 전동 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아주 좋은 차.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싸고 좋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차입니다. 코란도 10. 460만원.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아서 추천드릴게요. 자 고작 10만 7천 킬로밖에 안 탔습니다. 자 괜찮죠? 검정색이고 일단 색상도 이쁘고요. 강해 보이고 강인한 인상. 자 블랙퓨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두 군데 수리했습니다. 여기 도어랑 뒤 엉덩이. 자 매운이 5%밖에 안 나오고, 하체는 그래도 깨끗해요. 이런 차 괜찮지 않나요? 자 400만원대 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460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썰루프 있습니다. 13년식이에요. 하이패스. 참고로 코란도씨 같은 경우에는 13년 이후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미션이 좋기 때문에. 자 뒤에 보시면 시트도 깨끗하고 좋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버튼 시동 있고요. 자 충분히 가성도 좋죠. 자 460만원 꼭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입니다. 더 뉴스 아반떼 MD 모델이에요. 자 이 차량 거의 국민 아반떼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잖아요. 자 12만밖에 안 탔습니다. 12만 3천 킬로. 14년식이에요. 499만원. 자 이렇게 겉에만 봤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사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성능점은 봐야 돼요. 무조건. 자 매원이 4%면 관리를 잘했어요. 자 교환이 두 군데 있고요. 이 차량은 하지만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정비 안 하고 그냥 갖다 팔기 때문에 이런 차. 겉에만 깨끗하게 해놓고 파는 딜러분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나쁜 딜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차 사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사면.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메이징 크루즈 모델입니다. 자 디젤이고. 자 LTZ 등급이라서 최고급이죠. 최고급. 자 검정색이라서 좀 강해 보이고. 자 무시 안 당하는 검정색. 굉장히 멋진 차. 410만원. 자 12만 9천 킬로밖에 안 탔어요. 4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출퇴근하실 때 첫 차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끝내주지 않나요? 자 15년식입니다. 15년식. 자 그리고 보시면 미세니오가 없다는 점. 자 이 모델 뒤쪽에 엉덩이 두 군데 상처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는 아주 깨끗해요. 하체 깨끗합니다. 이 차량도 구매하세요. 싸고 좋습니다. 시트 보이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다 세부레는 이렇게 돼 있어요. TCS. 자 썰루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죠. 아들한테 사줘도 됩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오토라이트기는 마이링크 버튼 시동.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타기 정말 좋은 차죠. 다음 차입니다. K3에요. 자 K3 프레스트리 디젤입니다. 자 연비 너무 좋아요. 자 하얀색이고. 자 490만원 싸죠. 자 20만킬로 14년식입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경정비가 쉽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가 너무 좋잖아요. 자 수리할 것도 별로 없고 현대기아차. 장고장도 별로 안나고. 자 매연 8% 자 사고교환 없음. 위생위험 없음. 이런 차 사시면 자 걱정없이 잘 탈 수 있죠. 고장나더라도 금방금방 하루만에 다 수리가 끝나는 현대기아차. 괜찮죠. 스타벤고. TCS 핸들렬선. 자 후방카메라.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 오토기아까지 들어가네요. 자 2모델. 하이패스도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자 요 차량. 구매하세요. 블루투스도 되고요. 괜찮죠. 490만원. 쌉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제기호에요. 제기호. 그런데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죠. 제기호를 세상에. 자 4천만원 5천만원대 제기호를 무려 490만원에 살 수 있으니까 완전 10분의 1 토막 났죠. 10분의 1 토막. 이런거 한번 타보세요. 어차피 폐차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폐차하시면 됩니다. 490만원. 쭉 타시고 어차피 한 30만원까지 타시고. 30만원 넘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40만원까지 타시고. 폐차하세요. 어차피 장고장 안나고 천천히 타면 됩니다. 장고장 나면 수리비 비싸기 때문에 안되겠죠. 그래서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는 차. 저희가 점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카센터에서. 걱정 마세요. 자 미세누 하나 있습니다. 자 핸들 쪽에. 핸들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자 4구 교환은 그 대신 없어요. 4구 없는 차. 제기호 같은 경우에는 왁구와 안맞는 차가 많기 때문에 4구 없는거 골라가는게 좋습니다. 변사포로. 요치하리야. 왜냐하면 굉장히 또 약간. 제기호가 판금 자체가 굉장히 또 뭐랄까. 곡선이 좀 많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도 곡선이 많죠. 뒤에도. 그래서 이게 좀 실내가 좀 좁습니다. 이 차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 교환 없는걸로 구매하시는게 좀 좋은거 같아요. 제 경험상. 실내가 좁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옵션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어요. 버튼 시동, DIS, 전자파킷, 조수석에 전동 시트까지. 자 이렇게 내비 후방 카메라. 자 트렁크가 좀 좁은게 단점이죠. 굉장히 보시면 굉장히 곡선이 좀 굉장히 좀 단단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시트는 또 뒤에 깨끗합니다. 휠도 보세요. 아름답죠. 일단 뒷모습이 너무 이쁜 차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하죠. 자 20만 7천키로. 충분히 아직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이 차량. 자 사고 교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고 교환 없고 매원이 4%밖에 안나오니까. 이 차량은 정말 오일관리 잘하면서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장고장 나면 수립이 많이 나와요. 그 대신 단점이죠. 자 폐차할 때까지 한번 타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 모델은 또 320D입니다. 5세대고 430만원.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너무 싸죠. 또 320D가. 40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320D. 전국에 몇 대나 있을까요? 이 차가 유일합니다. 자 12만 밖에 안 탔거든요. 정말 많이 안 탔어요. 자 11년형입니다. 그리고 자 사고 교환 없죠. 매원이 13%예요. 그 대신. 이거 타면 안 돼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사지 마세요. 다음 차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는 좀 의아하겠지만 벤입니다. 자 오벤이고요. 오벤 저희 또 구독자분께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어요. 자 650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거 사세요. 일단 가격대 너무 쌉니다. 자 볼까요? 성능 점검. 자 괜찮은 차인지. 여기 판금 수리. 여기 판금 수리. 요거밖에 없어요. 매연 2% 와 진짜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겁니다. 정말 관리 잘한 차. 신뢰가 튼튼해야죠. 하지만 노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이거 사지 마세요. 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400만원대가 아니고 690만원입니다. 조금 가격이 오버됐죠. 이 차량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좋은 차인지 사야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또 사면 안 되는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연이 3% 와 정말 대단하죠. 렌트 있습니다. 여기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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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거죠. 요정도 데미지는 괜찮아요. 자 미세누. 자 노유가 없으면 추천드릴게요. 오 없네요. 없어요. 이런 차는 사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세요. 690만원. 14년식이고 15만 9천키로. 자 명차인데 BMW가 고작 주행거리가 이거밖에 안 탈까요? 50만 넘게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타세요. 자 690만원에 살 수 있으면 너무 싸잖아요. 118D입니다. 118D. 어반 라인 팩이라고 부르죠. 자 보시면은 조수석의 전동시트 그리고 메모리와 전동시트 같이 들어가고요. 자 트렁크가 예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외관형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자 가족끼리 타면 너무 괜찮죠. 썰루프도 있고요. 전자식 기아. 자 레버가 들어가고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는 통풍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전자파킹이 있습니다. 감지센스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진한 청색이라서 어두울 때는 또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 올란도입니다. 또 워낙 유명한 차량이고 또 많이 그동안 판매가 됐던 차량이고 저도 또 많이 소개를 그동안 많이 했던 그런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 자 400만원대의 제가 차량을 추천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700만원대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700만원 LTZ 자 1.6이고 일단 연비 너무 좋죠. 자 16년형입니다. 16만키로 자 두군데 교환 수리만 한거고 매연 3% 자 미세누이 없음 일단 매연 자체가 3%니까 거의 뭐 기적이죠 기적 이건 뭐 엄청난겁니다. 자 위쪽에 루프 있어요. 썰루프 있어요. 자 7인승이고 뒤에 열선 크로즈 컨트롤 기능 자 내비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옛날거라서 잘 안나오고 여기 보시면 전동치도 있어요. 아 고장은 안났습니다. 내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업데이트가 느리다는거죠. 자 요 촬영도 추천드릴게요. 자 700만원 탈만할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400만원대 차량 추천드렸고 자 항상 또 차량도 많이 가지고와서 제가 또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SUV 차량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